우리 슈퍼주미어 우리 슈퍼주미어 우리 슈퍼주미어 자 우리 타이 엘프 태국에 계신 엘프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디어 안녕하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갑니다 여러분 바로 슈퍼주미어 DNA 콘서트 The DNA in 브랭크 태국 팬 여러분 찾아갑니다 2019년 5월 25일 5월 5시에 DNA 첫 번째 콘서트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5월 25일 썬더돔에서 여러분을 찾아가 볼텐데 아 굉장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항상 태국 팬 여러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팀 팬 여러분은 저희 슈퍼주니어와 가족 같아요 그런 사이잖아요 많이 많이 와주셔서 재밌게 공연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월 25일 썬더돔에서 만나고요 컵컵컵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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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